신밧다로 한 번 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을 자고 이른다 망대를 메고 쓴다 동년의 쌀 받으며 산속을 헤맨다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한 분이 없겠다고 부모님께 고향을 가고 동물이 많겠다고 나 잠깐 가야지 신밧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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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종식으로 신령님의 도움 동물이라 얻었을까 나도 잘 가 가야지 또 잘 가 가야지 신밧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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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연님의 도움 두 볼이 많게 나면 나잠까봐야지 신받드 신받드 벌새도 적순하지 하자 좋으시고 신령님의 도움 두 볼이나 얻어서 나잠까봐야지 나잠까봐야지 신받드